다 나와! 오늘은 내가 1등 할꺼야! 어이없지! 오늘은 내가 1등! 나도 데려가! 엘리 준비! 엄마! 잠깐만! 내가 갈게! 엄마가 날 불렀어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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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찾았지? 다음엔 저쪽에 숨어야겠다! 그럼 이쪽 말고 저쪽 말고 이쪽으로 숨었다가 저쪽으로 다시 숨고 더 잘 숨어볼게! 남자는 해결 달치 않아! 엄마! 난 못 찾을거야! 절대 안보여! 들켰구나! 다른곳에 숨어야지! 엄마! 지금 가을인데 와 이리 덥너! 어짠지! 똥염시가 난다 했다! 응! 탐정! 내 밥이야! 엄마! 잊은거 없어? 밥먹고 싶은 기분이지! 디저트! 디저트! 조용히 기다려야 준다구! 조용히 기다려야 준다구! 기다려! 언니는 무슨 밥인가 번거야! 다들 움직이지 말고 엎드려! 저 잠깐만! 공기가 배겨서! 옳지! 와! 심심해! 떨어져 엄마! 엄마가 보고있어서 한대 칠수도 없고! 못하지 못하지? 승질 많이 죽었다! 요걸 화! 큰 깜짝이야! 심장이 크겠죠? 도망가지 말고 덤벼보라구! 아들! 아침에 쉬하고 잘 닦았어? 사나이 10살에 고추각사람이 복수할거야!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가을바람을 느껴봐! 가을바람 맛있어! 넌 낭만을 모르는구나! 먹는거야? 아니야! 그럼 개나 줘버려!